1, 2, 3, 4, 5, 2, 7! 1, 2, 3, 4, 5, 2, 7! 12시 전에 끝내야 돼, 12시! 출동이, 출동이! 출동이, 출동이! 1, 2, 3, 4, 5, 2, 3! 내 출동, 내 출동! 얘들아, 안녕? 우리는 신이 내린 춤선으로 웨이브를 타고! 무대도 찢어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리고! 코에서 전하고 온 뜨거운 가슴이! 분위기 세븐이야. 세븐! 세븐! 목소는 청하야. 청하야! 나는 큐티 섹시돌로 돌아온 기재야! 반가워! 야, 내 친동생! 요즘에 내가 사동 그래서 승기, 민호, 내 얘기는 없다고. 없지. 세븐이도 너무 큰 기대를 했다. 승기, 민호, 피오! 세븐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지나간 인연은 뒤도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아니지, 나는 그때도. 왜냐면 세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 그때 와줘! 어, 그때 데뷔곡이었어. 불러줘, 시작!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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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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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예능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프로에 처음 나왔던 거야. 내가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구석에서 난 조용히 있었지. 말도 잘 못 하고. 근데 그때. 희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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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20년 만에 처음이다. 멀리 있었거든. 그런데 희재는 어떻게 생각해? 희재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꼭 나를 챙겨주는 거야. 김희철, 김희재. 어? 니네 뭐 집안 사람 아니야? 야, 내가 이수만 선생님이랑 집안 사람. 어디 김 씨입니까? 김혜 김 씨입니다. 김혜 김 씨만 하면 내 김혜 김 씨랑. 못 한 번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했어. 제목으로 많이 써주시더라고. 춤통력으로. 춤통력. 춤심춘다니. 그 얘기도 했잖아. 라치카. 네가 거의 창단 멤버다. 너 진짜 원래 멤버가 아니냐. 언니들이랑 최초로 작업한 게 나고. 그치? 그리고 원래 언니들이 스트리트 씬에 계속 있었는데. 너무 언니들 춤선이랑 이런 게 좋아서 내가 먼저 리안 언니를 꼬셨어.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셋이서 처음 짠 게 치카라는 노래 중에 수록곡이 있어. 그래서 이제 니즈랑 가비 언니랑 리안 언니랑 셋이 처음 짠 게 치카라는 곡이라서 나치카가 된 거야. 그래서 나치카요? 그러면 청아는 안무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짜주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쳐? 내 감성을 조금 더. 잘 걸로 치. 내 몸에 좀 맞는 제스처라던가 아니면 12시 같은 경우에 이거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원래는 사실 옆으로 가는 거였거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였는데. 내가 어 언니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그치 옆으로 가면 셋인데. 그치 옆으로 가면 셋인데. 그치 12시로 가야 되니까. 자야. 어떻게 옆으로 갔으면 어떻게 된 거야? 옆으로 갔으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옆으로 갔으면 이렇게 이렇게 갔겠죠. 근데 저것도 어울리는데? 근데 저것도 어울리는데? 근데 저것도 어울리는데? 앞으로 가는 건 어때요? 앞으로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건? 이게 나왔네. 앞으로 가는 건 옆으로 갔네. 앞으로 가는 건 옆으로 갔네. 그 부분은 네가 얘기를 해서 너 의견을 따라주는 거야? 같이 이렇게 앞으로 해볼까 그러면? 어? 앞이 났다. 분통력끼리도 좀 차이가 있네. 청아는 자기 감성을 좀 넣고 하는데. 우리 경훈이는 안무가 오잖아? 바로 그냥 거절해. 그런 거 필요 없고. 너무 멋있다. 오롯이 다 본인 감성. 지금 필요 없어. 춤추는 데. 그 돈 드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다 딸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이걸 라츠카 언니들이 만들었지. 양평에서 비나이다 춤이거든. 12시로 갈지 몰랐거든. 근데 사실 나는 조금 다른 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손이 조금 작아. 그래서 약간 반칙을 써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내려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야 손이 커 보이니까. 그래야 좀 길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커 보이니까.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12시 이거랑. 12시 이거랑. 예리하다. 그게 훨씬 더. 아니 세븐이 힐리스뿐만이 아니라 응원봉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야? 맞아 맞아. 대한민국 응원봉의 식초야. 진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돌들 응원 도구가 풍선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데뷔를 해서 풍선 색을 정해야 된다. 회사에서. 무슨 색으로 정할까 했더니. 남은 색이 없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빨주노초 파는 뭐 다 색깔이 다 없어. 다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야광 라이트 스틱이 있었잖아. 이걸 이렇게 한번 꺾으면 어떨까. 그래서 칠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게 이제 세븐 봉이라고. 칠봉이. 칠봉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응원봉이 됐어. 다음은 이제 우리 희재 근황인데. 희재도 짠짠짠이라고 하나 해놓고. 풍악이라고 하나 해놨어요 이게. 이거는 약간 좀 노래 느낌이 있네 이것도 그렇지? 신곡이야? 나 이번에 정규 1집이 나왔어. 가수로서 제일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내는데. 그때 더블 타이틀곡이 짠짠짠이랑 풍악이라는 곡. 한 곡은 되게 젊은 팬들이 좋아할 만한 곡이고. 한 곡은 어르신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누가 봐도 짠짠짠이 젊은 팬이고 풍악이 어르신들이지. 정답이야. 풍악을 올려라. 포인트 안무 있어 짠짠짠은? 어 있어. 뭔데? 짠짠짠의 포인트 안무가. 돌리고 돌리고. 짠. 돌리고 돌리고. 짠. 쪼아랑 비슷한데 이제. 아니 사실 처음에 이 안무를. 쪼아댄스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진짜 호동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런 것 좀 비슷하게 짜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탄생한 안무야. 야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내일까지 3억 입금하라고. 안무기가 3억이야? 3억이야? 먼저 좀 내렸어. 어? 자랑할 게 왜 없어? 뭐 있지? 여자친구 있잖아. 어? 세븐 씨. 아, 세븐 씨. 아, 지금 저 뒤에다. 왠지 저 뒤에다. 좀 끝날 거 아니야? 기다려봐요. 지금 내가 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세븐 씨 여친 이모 씨와 김희철 씨가 원래 절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븐 씨와 사귄 이후로 교류가 끊겼다고 해요, 김희철 씨랑. 일부러 단절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만나다 보면 나도 다른 여자친구들 안 만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희철이도 여사친 없어요. 이렇게 여사친을 적고 있다가 괜찮으면 다 만나는 거 같더라고요. 얘가 아주 1등이에요. 아, 지나다 그러면 실제로 좀 빠졌지. 친구들도 잘 안 만났어? 그냥 굳이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만나지 않나. 평상시에 김민철 씨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희철이 너무 좋지. 우리는 밖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형, 동생 하는 사이요? 형, 동생 하지. 언니, 오빠 이거.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가장 최근에 그래도 우리 소주 한 잔 마신 적 있고. 그러니까 소주도 마시고 진호랑도 예전에. 맞아, 진호랑도 마신 적 있고. 아니, 근데 희철이랑 우리 여자친구랑 따로 만나는 거는 괜찮아? 나 괜찮아. 희철이는 괜찮아. 희철이는? 안 되는데 희철이만 괜찮은 거야? 원래는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건 없지. 뭐 만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는 거지. 형은 형수님이랑 장훈이 형이랑 둘이 따로 보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그렇게 모르게 더 이상해. 나랑 형수랑 왜 따로 봐.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좋아한다잖아. 맨날 얘기 전부 설마. 내가 실제로 못 배려라. 그래 얘기해도 내가 안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 쉽다. 따로 볼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럴 수도 있지. 형수님이랑 장훈이 형이랑 둘이 따로 밥 먹으면 형은 너 상관 괜찮지? 노 상관, 노 상관. 노 상관, 노 상관. 정하랑 희철이는 어때? 내 연인의 이성친구. 만난다. 왜 굳이? 그치? 굳이 나도 그럴 거 같아. 나는 그냥 둘이 만나는 게 좋지. 나는 같이 친해지고 싶을 거 같아. 오히려? 난 좋아할 거 같아. 너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의 남사친 인정을 안 해? 무슨 남사친이야. 남사친 없어. 나도 그거 인정해. 같이 또 하는 거야. 어? 터프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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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보고 가는 거야? 신정동! 친구때 가면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나는 웃음. 내 여자친구랑. 남사친이랑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둘이 영화를 보러 간대. 아, 단둘이는 좀 이상하지. 너? 이거 절대 안 되는 사람이 경훈이라고 그랬나? 아니, 나는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상대가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맞아. 맞아. 정답이야. 그냥 상대가 싫어하는데 굳이 그거를. 아니, 그러면 그거 책에서 배운 건데 이게 작은 사람은 없는 걸 채워주는 거래. 책에서 좀 배워주면 다 뜬금이야. 현실적인 걸 봐줘. 말 안 해, 나 말 안 해. 호동이 말 안 해. 호동이 말 안 해, 호동이 말 안 해. 호동이 말 안 해, 호동이 말 안 해. 호동이 자랑으로 갈게. 호동이 자랑으로 갈게. 호동을 듣고 싶죠? 히트는 때문에 안 해요. 오랜만에 책에서 구절을 하나 외워서 왔는데. –그러니까. – Tesla PET을 좋아하도록. 야, 작은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랑을 하는데. 해라, 해라. 그냥 얘기해라. 작은 사람이 있고 위대한 사랑이 있어. 작은 사람이 없어, 위대한 사람은 있어도. 어? 작은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랑을 하는데? 사랑 상상도 못했지, 그때는. 말도 잘 못 걸었어. 상상하다 죽을 뻔한 사람도 있잖아. 이런 상상하다가... 덜 깨가지고... 덜 깨가지고... 너 일로 와, 뭔 상상했어? 그럼 말들은 상상이다! 빨리 가서 봐! 상상이다! 상상하다가 상상했지! 청하의 자랑은... 별하랑이라고. 별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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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하랑이 우리 팬분들 이름이야. 그 분들 자체가 내 자랑이기도 한데 최근에 사진 찍으러 와주시고 스케줄마다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 누가 그러는데? 사랑이 싹서집이야? 저게 진짜 사랑이지, 책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그렇다니까 목적을 갖고... 내가 그래서 큐피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조금 자랑스럽다. 그럼 송윤이도 가입해봐, 한 번. 무슨 뜻이냐고? 내가 돈 내줄게. 하랑이라는 뜻이... 이게 별하랑. 하랑이라는 뜻이 순 우리말로 합쳐져서 별하랑인데 서로 비춰주면서 같이 올라가자는 뜻이야. 와, 뜻 좋다.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이네. 우리 팬클럽 이름은 희랑별이거든? 별하랑. 우리 희랑별이야. 비슷하네. 희랑별. 팬클럽의 차이 있는 거 알아? 어떤 차이? 젊은 층의 팬클럽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는 입구에 사진기 들고 있고 트롯 관련해서 조금 연륜이 있는 분들은 주차장 차단기 옆에 다 계셔. 오! 주차장 차단기 옆에 이렇게 딱 해서 창문 열면 희재! 맞아, 맞아. 우리 팬클들이야. 우리 거기 계셨던 여덟 분인가, 맞지? 맞아, 맞아. 김희재 투어가 뭐야? 나는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연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밥집을 가고 카페를 가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 밥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막 사가시고. 오, 조은희라는 말이세요. 이렇게 발전하시더라고. 경훈이도 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경훈이 자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비박만 하니까. 무인도 같은 데 가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비박을 하니까 스킨스쿨어 배우시고. 나는 팬 얘기해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팬이 한 분 계신데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쭉 거의 20년 가까이 응원해 주신 팬이 계셔. 일본에 계신 일본 팬분인데 최고령 팬이셔. 95세. 그래서 재작년까지 투어에도 다 오시고 하던 분이신데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다라고. 돌아가셨다라고. 그거를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마지막을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 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근데 이제 가수니까 왜냐면. 진짜 여러 다양한 무대를 썼을 거 아니야. 인생 무대 같은 거 기억에 남는. 뭐냐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초청이 됐어. 쉽게 가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내 길을 의심했었거든.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2년 만에 수능 무대여서 너무 설레고 기다리던 무대였는데. 공연 딱 30분 전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캔슬이 된 거야. 사막에서 갔는데? 취소가 된 거야 진짜로.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기억에 남아. 사우디가 되게 케이팝을 엄청 관심이 있으시대. 그래서 이수나 선생님도. 우리도 갔었어. 그래가지고 장녀하고 키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맞아 맞아. 개그 쪽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없대, 없었어. 전혀 못 알아들어. 네 말을. 희재, 희재는 어디? 나는 사실 내가 해군을 전역을 했잖아. 작년에 해군 호구 음악회 할 때 위문 공연을 와달라고 초청을 받은 거야. 근데 별로 위문이 안 되잖아. 내가 가봤자. 그치 그치. 남자 가수는 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내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근데 갔는데 우리 해군 후임들이 선배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돼서 왔다라는 거야. 되게 박수를 쳐주고. 되게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축하받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 내 걱정과는 전혀 반대고. 그치 그치. 후배들 보러 가는 거니까. 너는 공간 선배가. 희재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게. 현역일 때 고개를 나가서. 배 안에 있는 것도 찍고 그래서. 나 부대 안에 직접 촬영을 봤어. 다른 해군들하고 좀 다르지. 그치 그치. 그래서 해군에서 되게 좋아해 주고. 후를들이 좋아해 주더라고. 고마웠어 대리군. 인여해서. 야! 쟤 빼! 쟤 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지. 나는 리허설 한 번 더 하려고 서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실수해서 그런가? 작가님 저 무대에서 하는데. 뭐 실수했어요? 감독님이 저거 빠지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무대 뒤에 소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얘는 그 무대 안 올리니까. 걔 빼! 이게 마이크 소리로 들렸던 거야. 이거 속마음 놀랬겠다 그래도. 그치. 너무 놀랬어 나는. 내 얘기에 빠져버린. 나는 나는 꽃을 든 남자. 긴장 엄청 하겠네. 아니 근데 희재는 현역일 때 해군 신분으로 나간 거잖아. 맞아. 군에서 허락을 어떻게 받았어? 그러니까. 상경에 도전을 했는데. 우진이 도전을 했는데. 군악대를 나왔어. 그래서 부대 행사가 너무 많아서 휴가를 못 나갔었던 거야. 내 개인 휴가가. 아. 그래서 개인 휴가를 좀 사용해서 오디션에 나갔었고. 또 해군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내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정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셨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해군들도 아형 많이 봐? 걸그룹 분들이 나오면 무조건 봐. 야 그건 너무 당연하고. 오늘 미스터트롯 다 나왔잖아 진짜. 남자 14명이잖아. 미안해 안 볼 것 같아. 미스터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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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내가 같은 부대 사람이고. 결승전은 또 생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보고 응원을 해줄 줄 알았거든. 미스터트롯. 정말 아무도 안 봤더라고. 남자들만 나오는 거 잘 안 보더라고. 미스터트롯.